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안 돌아가 이러고 싶어 왜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 형님 옆에 뒷짐 짓고 좀 더 빠르게 너무 느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산에 나름이 집에 놀러 왔어요 사실은 아까 전에 지금 불닭볶음탕면 나름이랑 같이 10분 컷 도전 먹방을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나름이다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제 채널 가면 저희의 실패하는 여성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닭볶음면으로 저희가 재도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불닭볶음면이 사실 더 도전하기 힘든 거 맞아요 원래 불닭볶음탕면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물기가 없어가지고 국물이 없어가지고 먹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아 저 원래 퍽퍽한 게 잘 안 나와 아 그리고 나름이가 부산에 놀러 왔다고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뭐냐면 바로 이거 완전 귀엽죠 이게 뭐냐면 나름이 언니 다름님이 하는 쿠키네 집 쿠키네 집 쿠키집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 저한테 요렇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쿠키 케이크입니다 완전 이뻐요 요거 쿠키 세트까지 제가 저번에 먹어보고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가족들도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 해가지고 완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요렇게 또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약간 그 살 좀 이만하긴 한데 그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저 저 저 저요 아 다름님이 다름님이 이렇게 다름님이 이렇게 다름님한테 전해주세요 아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아 네 저희 언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아까 전에 한번 큰 쓴맛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살짝 긴장되고 있어요 엄청난 그 파이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떨리네요 아 저는 일단 목 좀 적시고 갈게요 콜리스 네네 이게 퍽퍽하니까 빨리 먹으려면은 식도를 젖게 해야 돼요 알죠 그래야지 잘 타고 내려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짠 가자 8 7 6 5 4 3 2 2 1 0 가자 와 양이에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퍼놓고 먹는거보다 시작 아니에요? 아 그러니깐요 아니 밤새 좀 버렸네 자 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거고 저거씨 너무 MALE Marc 응 근데 안 inner 귀를 이것으로 만들어 먹으면 다시 먹을거야. 짜서 먹으러 가고 있는 매운맛... 불닭봉수탕면 먹고 다시 먹으니까 노기맛이 놀랐나봐 너무 맛있다. 언니! 내가 갈게! 멈춰! 언니! 언니! 내가 갈게! 먹으면 더 맵냐? 먹으면 더 맵냐? 먹으면 더 맵냐? 목에 타박상 입었어! 목에 타박상 입었어! 먹으면 더 맵냐? 먹으면 더 맵냐? 아... 와... .. 아니, 왜 울어? 아니, 왜 울어? 나 갈게 아니야 내가 간다 나 이제 3분 남았거든요 2분 얼마 남니? 2분 남았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여기다 구워라 내가 그대로 있어 간지 온 거 내가 갈게 힘내 잘한다 잘한다 1분 23초 나이가 한 입 안 왔어 언니는 빨리 먹어 일단 빨리 먹자 나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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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 나 오늘 너무 추답게 먹은 거 같아 아니야 50초 50초 그럼 빨리 먹다 얘기할 수 없다 내가 들어가게 아휴 안이야 여러분 일단은 30 몇 초? 31초 나갈게 아! 다 먹어도요? 내가 아 핵떡 우리 아 핵떡! 아! 없어! 틀려주세요! 틀려주세요! 아! 아! 완전 속수리다! 아! 틀려주세요! 너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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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